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왼쪽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남짓 의상을 입고 안재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요. 그 자리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왼쪽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재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. 네. 오신 곳으로 다시. 자, 다음은 케어가 된 세상 속에 발맞이고요. 네. 네. ิ